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프어스가 LG화학의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. S&P는 현재 LG화학의 신용등급을 BBB플러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. 등급 전망이 긍정적인 경우 향후 등급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번 등급 전망 상향의 근거로 자회사 LG에너지 솔루션의 IPO를 통해 상당한 재무 여력을 확보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. 또 LG화학의 지속적인 배터리 사업 다각화 노력이 사업 프로파일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석유화학사업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